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칼국룩! 일찍 때보다 다양한 표정? 팬들과 우리의 만남을 위해서 드림노트와 우리 팬 여러분들의 행복! 내 취미는 너를 생각하기 내 뜻기는 너만 바라보기 이게 언제가 아니라 항상 기쁠 때, 슬플 때, 힘들 때! 팬 여러분들에게 첫 무대를 보여드렸을 때 데뷔 쇼케이스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